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3가지의 후리스를 준비를 했어요 흔히들 알고 있는 파타고니아 제품도 있고요 국내 브랜드인 하이드아웃 제품이랑 동대문까지 3가지 종류를 준비를 했고요 3가지 다 가격이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5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완전 다양한데 왜 다른지, 뭐가 다르고 왜 가격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뒤로 보이는 짧은게 파타고니아에서 레트로라고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이에요 그 해외 정가는 25만원이고요 한국에서 사려면 한 30만원 정도 주고서도 잘 못 구해요 왜냐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려운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파타고니아 매장에서 정말 운 좋게 한 장 남아있는 거를 사게 됐어요 파타고니아는 미국의 브랜드 제품이고요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하이킹이라든지 스키, 서핑, 스노우보드 그렇게 다양한 스포츠 아웃도어 제품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브랜드의 제품을 사람들은 그냥 약간 평상복? 일상복으로 많이 입는다 다른 제품이랑 제일 다른 거는 안감이 달라요 안감이 이런 제품입니다 한겨울에 이거를 아우터로 입어도 될 만큼 발열 효과가 있습니다 안에서 되게 따뜻한 온기가 맴도는 느낌이라서 가을에 이거를 걸쳐주면 되게 더워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이거를 그냥 아우터로 입어도 될 정도로 발열 효과가 좋은 그런 옷입니다 스몰 사이즈를 입고 있는 건데요 팔 부분이 많이 길어서 이렇게 하면 손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 후리스가 엉청나게 대유행이어서 롱 후리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유행을 이끈 장본인은 효리네 민박 효리 언니가 롱 후리스를 입고 나왔어요 그 롱 후리스에 입고 나온 제품이 바로 여기 뒤에 있는 하이드아웃 제품입니다 이거는 롱 후리스이고 뒤집어서 입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털 쪽으로 입을 수도 있는 리버시블이 되는 그런 롱 후리스예요 하지만 솔직히 굳이 이렇게 뒤집어서 입을 이유는 없다 뒤집어서 입어봤는데 굳이 저는 이 디자인이 그렇게 끌리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뒤집어서 입은 적은 없어요 그냥 털 쪽으로 입은 게 훨씬 나아 보여서 굳이? 라는 생각으로 굳이? 그래서 이 하이드아웃 제품은요 가격대가 일단 정가가 198,000원인데 항상 30% 세일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정가에 사는 거는 완전 비추천하고요 30% 세일을 한 가격이 138,600원이에요 뭐 29cm라든지 다른 편집샵에 들어가면 그 편집샵 자체적으로 주는 쿠폰이 있기 때문에 35%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정가에 사지 마시라 그리고 하이드아웃의 제품은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컬러가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원래 작년에는 두 가지 컬러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컬러가 추가되어서 네 가지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그맣게 나온 키즈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, 블랙, 카키색, 베이지색 네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롱후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의 후리스 제품들도 있고 키즈용까지 있다 기장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하이드아웃 제품은 지퍼가 두 개라서 아래에서 이렇게 지퍼를 올릴 수가 있어요 걷기 편하게 걷고 있을 수가 있죠 지퍼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은 걷는데 좀 더 유리하다 좀 편하다는 거죠 이 동대문 제품에서도 중국에서 넘어온 거는 4만원, 5만원대에 살 수가 있고요 국내 생산 제품은 좀 더 퀄리티가 좋겠죠 6만원에서 8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제가 가져온 제품은 6만원에서 8만원대에 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진 후리스로 가져왔습니다 기장은 하이드아웃 제품이랑 되게 비슷해요 둘 다 깁니다 긴데 이게 저렴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 후리스에는 지퍼가 없다 지퍼는 여기에만 달려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퍼에도 나머지 다른 브랜드 제품은 가죽 손잡이라든지 천으로 된 손잡이가 더 달려있는데 그 디테일이 하나가 빠져있어요 이거는 안에 이온스 정도에 처음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입어도 매우 따뜻하기 때문에 롱패딩과 비교했을 때 지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리버시블이 되는 롱후리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 제품이 아닌 동대문 제품에서도 리버시블이 되는 롱후리스가 있기는 있어요 옷을 살 때 동대문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단추 하나가 더 있으면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지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YKK 지퍼라고 있는데 지퍼 중에 좋은 브랜드라고 치면 돼요 그게 달려있으면 좀 더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디테일의 하나 차이가 단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 동대문의 제품에는 지퍼가 하나 달렸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과연 무엇을 사야 될까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동대문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퍼가 하나 있고 리버시블이 되지는 않지만 리버시블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차가 꽤 크게 나기 때문에 그냥 보세 제품을 사는 게 어떤지 외관상으로는 두 가지 제품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고 자체도 안 달려있고 로고는 여기 주머니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로고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하이드아웃인지 동대문 제품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개인의 만족도의 차이겠죠 그래서 저는 동대문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브랜드를 사고 싶어 돈을 좀 써도 상관없어 싶으면 가격대가 완전 차이가 나지만 저는 파타고니아를 추천합니다 입었을 때 정말 따뜻해요 이 따뜻함이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안 해서 열이 훅훅훅 나기 때문에 패딩 대용으로도 괜찮다 하지만 패딩이 좀 더 따뜻하겠죠?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굉장히 지구를 사랑을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미국에서는 큰 세일 기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부르던데 그 기간에 파타고니아가 그 광고 문구를 내세웠어요 우리의 브랜드 제품을 사지 마세요 라고 그런 광고 문구를 내걸었는데 그 의미는 제품 하나를 만들 때 버려지는 천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지구가 오염되는 거니까 제품을 사지 말고 있는 옷을 수선해서 입으라라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기 위한 모델이 제품을 입고 있고 멋있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제품 수선하는 방법이라든지 단추 구멍을 메우는 방법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너 새 옷을 사지 말고 있는 옷을 수선해서 입어라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좀 더 쿨하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런 기업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철학을 보고서 좀 더 그게 쿨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요즘에 인기가 있고 좀 멋있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기업의 정신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사람들도 그 영상을 보고 이런 기업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그래 이런 게 쿨한 거야 이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옷을 살 때는 단순히 브랜드 로봇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다 이렇게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 정신이라든지 철학 그런 거를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은 그냥 브랜드 제품이 아니다 상관없다 싶으면 동대문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요 브랜드 제품을 살 거고 돈을 쓸 마음을 먹었다 하면 저는 파타고니아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